부실 사립대학 법인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 법인 자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으로 주는 방안이 제한되면서 감논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문을 닫는 사립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구조개선이나 폐교, 해산을 지원하고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특히 정의원 법률안에는 해산하는 학교 법인이 자녀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귀속재산의 30% 범위에서 자녀 재산 처분계획서의 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고등교육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사립대에 활용된 재산은 학생들 등록금과 정부지원금 등 공적자원이 투입돼 법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양성열 한국사립대학교수회 연합회 이사장은 사립대학 법인의 재산은 공공목적으로 쓰이도록 출연한 것이라 이미 개인재산이 아닌데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장성환입니다.